행정안전부와 제종시가 다음 달 말까지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합니다. 공모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약이 있거나 불편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단순 건의나 민원 등은 응모에서 제외됩니다. 제종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시누리집 온라인 공모 시스템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하면 됩니다.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심사와 시상에 이어 별도로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.